라방스 조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159명 들어와 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옆에는 저희 신세계로의 인턴으로 2주 동안 같이 있는 한주연 인턴입니다. 네 한주연 인턴 본인 소개해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다니고 있는 한주연 인턴입니다. 네 우리 한주연 인턴 지금 로스쿨 2년차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한주연 인턴은 좀 약간 그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죠. 그 학부는? 네 저 학부는 서울대 자리전공학부가 되고요. 네 학부는 서울대 나오고 대기업에서 5년간 근무했다가 그죠? 이제 로스쿨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라이브 이거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그 로스쿨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고 로스쿨생도 사실은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저희가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토리에 질문 올라온 거 한번 볼까요? 네 변호사님 수면 시간이 궁금해요. 네 그거를 한번 볼까요? 네 변호사님 수면 시간이 궁금해요.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밤 10시 되기 전에 거의 자거나 10시면 자거나 이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한주연 인턴은 어떤가요? 아 예 저는 약간 올빼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한 3시에 자서 한 10시 정도에 일어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3시? 새벽 3시? 네 그렇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 2주간 인턴할 때 되게 힘들었겠네요. 네 그래도 낮밤이 바뀌는 게 그렇게 힘드지는 않아가지고. 아 그래요? 2주 동안 그래도 적응은 잘 했습니다. 네 올빼미 형이시네요. 라고 하셨네요. 네 상대가 재산을 현금으로 빼돌리는 경우에 재산 분할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우리 인턴 생각할 때 상대방이 재산을 현금으로 빼돌리면 재산 분할이 가능할까요? 아닐까요? 네 우선 제 생각에는 우선은 재산 분할이라는 건 결국 상대방의 재산이 이제 기온소송 시점에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해서 이제 각자 나누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빼돌린다고 해도 금융거래내역에 이미 현금으로 어느정도 보유한 내역들이 나와있고 네 그렇다면은 이제 만약에 이혼을 염두에 두고 이제 빼돌렸다 하면은 그것을 그 사람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구나. 그래서 분할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제가 막 초코케익을 지금 먹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네 케익 맛있어요. 네 맛있습니다. 실제로 맛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의 케익이에요. 그래서 그 이혼 진짜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재산 분할에 대해서 금융자료를 3년치를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혼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재산이 빼돌려지거나 인출한 거나 이런 거 다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세요. 남편의 외도 후 용서를 해준 대가로 앞으로 외도 발생 시 양육비 문제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서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 발생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어? 우리 인턴 이거 모를 가능성도 많은데 인턴의 느낌으로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어?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정증서를 이제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공정증서에 따른 법적 효력 자체는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쨌든 남편이 이제 외도를 하는 걸 조건으로 이제 협의 이혼에 따른 이 증서 협의 이혼이 된다면 이 증서의 효력대로 양육비나 재산 분할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의 이혼이 아니라 이제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 증서 자체가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남편의 불륜의 대가로 공정, 그 공증서류를 쓴 거는 그거는 협의 이혼을 전제로 두 분 사이에 합의가 되는 거를 전제로 한 거라 이후에 실제로 두 분이 그 내용대로 협의 이혼을 하지 않고 재판으로 가게 되면 그 공정증서는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거라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9세, 7세 아이들을 두고 있고 이혼 소송 예정인데 아이들을 제가 키우려고 하거든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물론 아이 아빠는 자기가 키우려고 해요. 라고 하셨어요. 아이가 두 명 있고 9세, 7세인데 어머니인가 봐요.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데 이런 경우에 친권, 양육권 굉장히 정보는 한정적이긴 하지만 엄마 쪽에 유리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아이의 복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거 관련해서는 본인이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적임자라는 걸 입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친권, 양육권 관련해서는 경제적인 문제, 아이하고 애착관계 이런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엄마라고 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좀 부족해도 친권, 양육권 전혀 불리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9세, 7세니까 엄마 쪽에 유리한 정황이 보여지세요. 그래서 소송 진행할 때 준비 잘 해서 하시면 엄마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가려면 대학 전공은 뭐가 좋나요? 라고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대 동안 취업 준비를 하고 26살에 취업을 하고 사실 이제 30대에 로스쿨 준비를 하기까지 로스쿨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았는데요. 주위 동기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로스쿨에 어떤 전공이 유리하다는 건 사실 크게 크게 막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아무 전공이나 괜찮아요? 다만 자신이, 자신이 속한 전공에서 학업 능력이 있다는 것을 더욱 입증을 해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가 선택하는 전공에서 학업 능력이 있는 걸로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선택한 과에서 학점이 잘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로스쿨에서 학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전공, 좋지만 일단 학점을 잘 받아야 좋은 로스쿨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로스쿨은 다양한 전공을 사실은 살려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공은 꼭 어느 전공이든 상관이 없는데 전공에 잘 맞는지 그러니까 학점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추몬들이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대회 활동에 좀 더 신경 쓰다 보니까 아. 학점이 많이 낮아서 입시 전용에서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아, 네. 여러분. 네. 로스쿨 준비하는 분들 잘 들으셨나요? 네. 취업하려면 다양한 활동, 아 그게 또 취업은 다양한 활동이 중요한가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학점에 신경을 안 썼더니 나중에 로스쿨 때 이제 힘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 외도 후 이혼할 때 양육비 150만원 적었습니다. 5년 정도 됐고 제대로 준 적이 없어서 1년 전 이전 양육비 없던 셈 할 테니 앞으로 80만원씩 만이라도 밀리지 않고 줘라. 그러면 소송 안 하겠다 했는데 저번 달부터 돈 없다고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럼 1년치 매달 적어놓은 차액 70이랑 두 달치 양육비 합쳐서 소송 걸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 지난번에 80만원씩이라도 밀리지 않고 줘라. 라고 합의서를 쓰셨는지 궁금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원래 150으로 적은 거 협의 이혼이면 양육비 부담조서 아니면 재판 이혼이면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 밀린 거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밀린 거 받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우리 인터넷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터넷을 많이 보는 게 취미라서 멍 때리면서 인터넷을 보다 보면 좀 스트레스가 많이 저감이 됩니다. 생각을 놓고 있을 때 상당히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거 같아요. 인터넷이라 하면 유튜브 같은 거 이야기 하나요? 아니면은? 네. 유튜브라든지 저는 약간 좀 다른 취미인데 뉴스를 계속 보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을 놓고 보다 보면 어느새 좀.. 아 그렇군요. 네. 스트레스 관리는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이제 태극권 하고 저는 뭐 그런 걸로 이제 풀고 있습니다. 어 대표님 휴무일엔 무엇을 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어 저의 그 휴일은 별다를 게 없고요. 제가 토요일에 어 일요일에 이거 들으면 여러분들이 약간 뜨아 하실 수도 있는데 새벽 6시 반부터 나가서 태극권 수련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주말에는 평일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고요. 한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나가서 6시 반부터 9시까지 태극권 수련하고 나옵니다. 네. 우리 인턴은 주말 어떻게 보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계속 아무래도 로스쿨 생활이 월화수목금금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주말에도 좀 공부시간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날이 더워서 많이 못하는데 저는 조깅이나 산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스쿨 생활이 이렇게 재미없고 공부만 하는 생활입니다. 로스쿨 준비하시는 분들 잘 알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이혼하면 양육비를 월급에서 강제로 받을 수 있는 소송 같은 게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 이혼을 하시면 협의의 이혼은 양육비 부담조서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재판사 이혼은 조정조서나 판결이 있는데 이렇게 전부 다 법적인 효력이 똑같아요. 이렇게 양육비를 주라고 결정이 난 거를 2회 이상 지급을 안 하면 월급 받는 사람은 월급에서 직접 내가 양육비를 받아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월급 받는 분한테는 그게 유용하죠. 남편이 외국으로 간 후 연락 두절 이런 경우 혼자 이혼 가능하나요? 어떨 것 같나요? 남편 분이 외국으로 간 후 연락 두절이 되면 이것은 공지순달로 처리를 해서 혼자 이혼 수송으로 조정 거치지 않으시고도 이혼 수송까지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남편이 외국으로 가서 연락 두절인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은 가능하세요. 협의 이혼은 안되지만 재판상 이혼은 가능합니다. 사실은 5년 차인데 이혼할 경우 남편이 아파트 대출과 자동차 대출 갚고 있고 저는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럴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제 재산분할은 일단 아파트가 있고 자동차가 있네요. 근데 이제 대출이 각각 있어요. 아파트에도 대출이 있고 자동차에도 대출이 있고 네. 이런 경우에 사실은 5년 차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5년 차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은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아파트에서 대출 제외한 금액 자동차에서 대출 제외한 금액이 분할 대상이 되는 거고 그게 남편이 결혼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라고 하면 당연히 5대5는 안되시지만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비용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혼소송 비용은 이혼소송 본재판 그리고 가압류, 사전처분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거기에 따른 비용이 있고요. 변호사 비용 그리고 이제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라고 하는 비용이 있어요. 그게 내가 청구하는 재산분할 액수에 따라 또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성공보수가 있습니다. 저희 신세계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처음에 들어가는 착수금이라고 하는 거 한 550에서 770 요 정도 사이고요. 그리고 법원 어차피 인지대 송달료는 실비로 부담하시고 그리고 성공보수는 5%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아빠에게 유책사유, 도박, 금전적으로 반복되고 쌓이는 채무, 폭력 등등이 더 많아도 아빠가 강제로 데려가 키울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아빠가 유책사유가 있는데 이거 지금 소송 진행 중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빠가 아이를 데려간 경우에 아빠가 키울 수 있나요? 라고 물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결국 이런 아까 나왔던 질문이랑 비슷한 건데 결국 이런 아버지 밑에서는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양육자를 어머니 쪽으로 결정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친권양육과 관련해서는 아이의 복리를 생각하라고 아이한테 아빠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게 아니면 또 약간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소송 진행 전이라고 하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의 이혼 후 빡쳐서 다시 양육비 받기 이런 거 그러니까 이후에 또 협의 이혼한 이후에 소송이 가능한가 이거를 물으시네요. 협의 이혼 하면서 합의서를 썼는데 양육비 다시 받기 이런 거 소송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받기라는 의미가 약간 약간 다르긴 한데 네. 네. 만약에 새롭게 금원을 추가해서 받고 싶으시다면 양육비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양육비에 대해서는 사전 변경의 원칙이 항상 적용이 되고 그 전에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다시 양육비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 분할 이런 거는 안 되세요. 네. 위자료 재산 분할은 안 되고 양육비는 가능하세요? 수강 중인 아빠한테 위장 이혼인 것처럼 속이고 재산 분할도 이혼하면서 절반 증여해 놓고 현금 1억과 금부치를 다 챙겨서 잠적해 버렸는데 돌릴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음... 이제 가장 이혼인 것처럼 속이고 이제 이혼을 하고 그... 재산 분할... 또 이제 다 챙겨서 잠적해 버렸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위장 이혼이 가장 이혼이 유효한 이혼인가 아닌가의 핵심이 있는데요. 위장 이혼도 유효한 이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혼은 되신 거고 그리고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있으시다면 이제 그대로 마무리 되시는 거고요.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없는데 이제 상대방이 재산을 가지고 잠적해 버렸다면 이제 가지고 간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 청구는 가능하세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네. 남편이 결혼 전에 채무가 있었는데 이제 남편 사망시 빚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이분은 아직 이혼도 안하고 남편이 사망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남편이 빚을 남긴 경우에 남편이 사망하면 내가 그 빚을 갚아야 되냐? 이제 이거를 물으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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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분이 이제 이혼을 하지 않고 사망하시면은 이제 배우자시니까 그 채무를 당연히 상속 받으셔서 갚으시게 될 거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빚이 있으면 이런 경우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라고 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네. 사망한 날로부터 이제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 상속 포기하시면 빚은 물려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남편이 바람 펴서 소송 중인데 상간녀 소송 패소했는데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가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상간녀 소송 같은 경우에 패소한 이유가 그러니까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지 몰랐다던가 아니면 혼인 파탄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던가 이제 이래서 패소하신 거라고 하면 이혼하고는 관계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고 이혼 소송 진행 중이시라고 하면은 진행하고 계시는 이제 변호사님하고 잘 상의해서 네. 좀 더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죠.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있죠. 우리 그 인턴이 본 기록 중에 우리 사무실에 와서 본 기록 중에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나요? 혹시? 사실 유류분 관련된 게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결국 이제 피상 속임님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좀 자식분들이 그렇게 다툼이 크다는 거에 좀 그걸 실제로 보고나는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네. 네. 이렇게 형제 지간에 치고 박고 싸우는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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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경우에 외동이라 가지고 아 네. 네. 그걸 직접 경험할 일은 없긴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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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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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요. 이거 현직 변호사들도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은 되게 두려워하는 라방입니다. 사랑합니다. 완전 팬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는 이제 라방 저희 1년 된 이후에 한 번 쉬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라방 2주년째 되는 오늘 첫 회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1년간 열심히 여러분 질문 답변 해드릴 겁니다. 오늘 목요일 저녁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목요일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갑니다. familia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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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